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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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진짜 여러분이 다 학교 다녔어요. 뒤에서 저도 너무 다룰 때는 대안이 끼고 오사장님이 같이 죽어서 여러분들과 뛰고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 너무 잘 노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했어요? 옷을 왜 이렇게 벗어 쓰셨어요. 그리고 저 너무 뜨거워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와 지금 뒤에까지 다녀오려고 다녀오려고 출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또 확강하게 재밌게 우리가 가야 하는데 네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거고요. 아까 보니까 멍청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. 멍청이기라는 단어가 용으로 들으시면 안되고요. 정말 정말 한별같이 정말 바보같이 정말 착한 사람 오늘 저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귀여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멍청이가 되어주시겠어요? 저희 멍청이가 되어주시겠어요? 저희 멍청이 여러분들도 멍청이 들어줄게요. 감사합니다.